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보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내가 한 사람밖에 못 돌보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사람을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빚어지고 우리 하는 일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병법에도요. 아무리 밖에서 원군이 와도 밖에서 지원하는 지원팀이 와도 안에서 호응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안 밖에서 호응을 해야 싸움에서는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제2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냥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추수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축복. 저는 제1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추수가 안 되잖아요. 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할 경우는 어떡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축복이 한계가 왔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면 그렇게 일반적인 축복이 더 이상 없을 때 몸이 아프거나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세상이 어렵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 이것이 특별한 축복. 그게 저는 제2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복음이 가는 곳에 그런 제2의 축복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질병과 죽음과 순교의 그런 큰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제2의 축복을 받고 이루어낼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못 이기죠? 왜 이렇게 우리는 아픈 데가 많죠? 하면서 탄식하고 눈물샘 터지다가 보내는 시간은 아닌 거죠. 여러분. 작년에 사순절에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약 3개월 가까이 드렸죠. 아마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짧은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대부분 더 길게 드렸고 또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죠. 우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사순절 기간이었고 그 시간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걸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드리는 예배는 그것도 좋은데 그것은 제1의 축복. 그렇죠?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전염병이 돌아.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특별하죠. 그래서 그 특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가 은혜가 곱배기. 곱배기는 뭐죠? 두 배. 곱배기가 되는 은혜. 그래서 그것은 제2의 축복.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르는데도 역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도 못하는데 가게세도 내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고 또 고객도 끊기고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일들 또 그와 함께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반석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말씀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겪고 나면서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가 제2의 축복의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주어도 못 먹으니까. 그죠? 어려운 시절이 오면 그 사람들은 그냥 흩어져 버리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지고 성장과 예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일 수 있는 것은 여호수하와 갈렙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 세계가, 지중해 세계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박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거슬려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스테반과 빌립과 바울과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지중해 세계를 이 로마 세계를 다 복음으로 물들이시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53살 된 아주 젊은 목사님이 그리고 괄호 열고 물음표 괄호 닦고 우리가 볼 때 53살 젊은 목사님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서천하셨대요. 목회자 회의 회장도 하고 그러신데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그 근방에 사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겁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 나 참 지금 조참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겁이 났다는데 또 조참모임은 또 해나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약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 겁도 나지. 그렇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무슨 병이 있대요. 그러면 아이고 남의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은 입장인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 네가 잘 말씀 위에 서있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작년 한 해 보니까 좀 구별이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막 되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가 막 돼요. 우리 교인들 막 엄청 잘 될 거가 막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올해 말쯤 돼서 아무도 없어서 못 하죠? 제가 그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막 생길 때 얘기하지 말아야 돼. 뻥쳤다가 그러고 나는데 아무래도 뭐 내가 열다섯 우리 청년들 결혼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막 기대가 되는데 이제 결혼은 사실은 기대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권한한 건데 네 그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얘기할 걸 얘기할 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얘기할 건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야 그냥 괜히 들었던 생각인가 봐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번에는 진짜야. 네. 올해는 정말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저 말입니까? 뭐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정말 좋아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좀 밀어내고 나쁜 습관들 좀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말씀으로 잘 결단하고 성령이 말할 수도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도도 말고 딱 세 번만 하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세 번 성령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죠? 그리고 제2의 에너지가 제2의 축복이 안에서 팍팍팍팍 서서 나는 그런 체험을 해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이 좋은 것은요. 또 너무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그죠? 뭐 일도 안하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훈짐에 그냥 가려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잘 안 해주세요. 그지만 성령 체험을 한 번씩 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는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훅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세 번의 성령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저도 있기를 원하고요. 꼭 그럴 것 같아. 꼭 그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사신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목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의 특징은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여우 같은 해로세게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은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것은요.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길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장과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사순절의 주님과 함께 가면서 여러분에게 열매와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게는 두 배요. 크게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에는 성장과 열매가 있다. 가는 길에 전도하니까 열매가 막 맺혀났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5천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눈 먼 자가 눈 뜨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일어나고 간질병에서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성장과 열매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서울의 택시기사들은 작은 새끼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히면 새끼로 특히 강부로 갈수록 그런 새끼들이 많아요. 강남은 별로 없죠. 강부로 가면 새끼를 달동네 그래서 가다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비밀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잘 몰라요.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부로 쳐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 다 비밀이라고 갖다 붙여요. 십자가의 비밀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축복의 비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열매맺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는 길의 특징은 세 번째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사순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은 영혼을 찾게 하실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또 낙심하고 또 실패했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잃어버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우연히 발견해요. 그리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만 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만나서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는 그런 일이 계속 있어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곳에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하늘의 기쁨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뭐를 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은 뭐예요? 뭐예요? 어? 그거 말고 귀신이 그렇게 어? 하는 건 거품이에요. 귀신이 어? 하면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나도 어? 옛날에 대구 살 때요. 어떤 집사님이 피부가 정말 하얀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하얘요. 근데 그분이 화장을 주로 이제 이런 데는요. 검은 이렇게 칠해. 이렇게 칠하고 입술도 빨간 거를 잘 안 칠해. 그리고 피부가 하얘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검은 쇼를 검은 쇼를 이렇게 하는데요. 검은 쇼를 끝에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나와있어. 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착 해가지고 골목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네분이 겁이 많아. 해갖고 무서워가지고 쇼야. 쇼야. 하다가 모퉁이를 딱 도는데 웬 시커먼 남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고 아악 놀라니까 그 남자는 으악 돈을 냈대요. 하하하하 왜냐하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하하하하 쇼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달린 거를 이렇게 탁 쓰고 보니까 완전 마귀할몸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놀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놀래더래요. 남자가. 하하하하 마귀도 놀랜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만들고 귀신이 안에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악노릇하니까 병을 만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속에서 늘 분노와 그리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염되죠. 그죠? 집에서 누구 한 명 기분 나쁘면요. 금방 전염돼요. 다른 사람 다 같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이에요. 근데 가족들은요. 전염이 돼요. 사람들은 전염이 돼요. 귀신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가 주인이냐를 결정해줘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주인이고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쫓겨나는 거죠. 죄가 귀신이 들어오면 죄가 나와 결탁해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쫓고 새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거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다 가도 은혜 받아야지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프니까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또 죄가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틈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은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왜냐하면 말씀은 밖에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말씀은 어떤 시청이나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해줘요. 예수님은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렇죠? 네.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읽으니까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죠. 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 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안에서 주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늘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풍랑이 있고 또 바람이 불고 장례행렬을 만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가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도적으로 길을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주도적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도적이 안 돼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되고 문 닫고 머리도 못 갔고 어디도 못 가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 안 해서 우리를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뭐 휴가, 여행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어렵긴 하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죠. 그런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로 살지 않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면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주도하면서 살아요. 세상이 따라서 너 밥 먹을래?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디어 금식도 하고 예? 우리 자녀들도 미디어 금식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 어려운 일? 끄덕여? 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니야. 내가 딕티렌 하고 내가 베시티면 하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야. 고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스타일로 두 번째는 주님은 대표성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대표성을 가졌다고 그랬죠? 산위의 동네 그리고 등대된 교회 모두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고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인간이셨고 대표성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바로 밑에야. 여러분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물어보지 말고요. 우리 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요. 내가 단에 보지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어디 다른 좋은 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작아요. 물론 작습니다. 아니래요. 누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꼭 하세요. 그게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시지 않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마지막까지 해서 완성까지 시켜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순절의 최종 목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승리입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적군의 예봉을 완전히 꺾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거예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하신하고 모든 무릎으로 그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최종 승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흘대 눈물을 흘리되 그냥 무한정 슬픔에 잠겨있지 마세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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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한 집사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생각하면 눈물만 나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죠? 선포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말씀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렇죠? 높음도 기품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낙심할 권리가 없어. 뭐 내 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참 어떻게 못하겠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바라요. 그럼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공감이 최고라고 이 시대의 답은 공감이 최고라고 그래서 정말 화나고 속상하겠네요. 나라도 정말 속상해 죽을 것 같아. 그게 세상에서는 유일한 답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말씀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제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선포하고 선포해서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얼마나 준비되는지 보자. 올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지 보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보자. 우리들의 일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주시는지 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대표자니까. 그렇죠? 디아스포라의 복음의 대표성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서해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단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지? 아까 애들이 저는 엄마와 사순절에 결단하기로 했어요. 말도 잘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과 함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질병, 갈등, 장애물에서 승리하는 승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저희가 기대하고 40일 동안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 하나님 사순절의 시작인데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고 죄와 정욕은 군대 마귀는 우리 안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40일 동안 하나님 매일 말씀 목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주실 하나님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금식도 작정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또 나쁜 육체적인 모든 습관들도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 꼭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체험 세 번 이상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한 번 주여 부러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 계속